자 이제 3부 할텐데요 여러분들 제가 하나 공지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지를 드렸는데 닥터케이가 인기가 없는지 많은 분들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제가 한 분이라도 들어오시면 저는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일단 한 분 들어오셨으니까 최선 다하면 되는 것이고요 공지를 할텐데 3월 3일날 토요일날 오후 5시에 오프라인으로 강연할 예정입니다 이 방송 들으시면 그리고 제가 공지방송에다가 올릴텐데 장소는 아마 양산이 될 것 같습니다 부산 옆에 양산입니다 그쪽에서 할 것 같은데요 어저께 방송하셨던 차타 아가님 있죠 그분 일정이 되실 것 같으면 같이 할 거고요 아마 같이 하게 될 것 같은데 일정이 안되면 저 혼자 할 겁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강연에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3월 3일입니다 이번에 시간을 충분히 들였습니다 자 한 분이 오시더라도 하겠습니다 저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예전에 공부하러 강원도도 가고 그랬거든요 제가 지금 양산 살고 있어요 부산 그래서 제가 강연에 하는데 양산에서 해야 안되겠습니까 물론 대관관기 때문에 그럽니다 농담이고요 그래서 양산에서 부산 옆에 양산에서 3월 3일날 오후 5시에 오프라인 강연에 할 테니까요 관심 있으시면 참석해 주시고 여러분들 채팅으로 한계가 있고 채팅보다는 생방송 이렇게 방송 1대1로 하는 것이 더 좋겠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오프라인에서 얼굴 보고 침도 좀 맞아가면서 그렇게 강연에 들으면서 1대1로 궁금한 거 물어보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으시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공지 방송도 했고요 기처님 혹시 자리에 계십니까 자리에 계시면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대형 우량주들이 상당히 당연하겠습니다만 계시네요 대형 우량주들이 상당히 낙폭화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시총 상위 종목들 여기 관심 종목에 놔둔 종목들이 얼마만큼 반등이 강하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앞으로 주식시장이 얼마나 강하게 반등할까 그것이 가늠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도 관심 종목군으로 뽑아 넣었던 종목들이 업종의 1,2위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어도 다른 종목들이 까먹으면 지수상에는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상에서는 반영이 많이 안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풀어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종목들은 반등이 조금 강하게 나와도 나머지 종목들 있잖아요 코스닥, 코스피 종목들 그 종목들이 박살나게 되면 여기에 상승효과는 감세가 돼서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에서는 눈에 표가 안 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시장의 판단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 있는 적어도 제가 업종 대표주들을 뽑아 놨으니 여기에 있는 종목들이 비교적 빠르게 빨간불을 켜면서 돌아내느냐 아니면 비실비실 거리고 있느냐 그것을 보고 향후 코스피, 코스닥 종목이 재빠르게 반등 시도해 놓을 것인지 재빠르게 반등 시도해 놓을 것인지 아니면 그냥 힘없이 다시 반등 시도해 놓고 밀릴 것인지가 가늠할 수 있는 잣대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시장을 또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극심한 차별화 나올 수 있습니다 차별화라고 하면 시장이 막 흔들림이 나오거나 랠리를 할 때 가는 종목만 가고 나머지는 별 볼일 없는 그런 게 차별화 상세인데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물론 낙폭가 되기 때문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낙폭가 되기 때문에 자 저도 사고 싶었고 했습니다만 이렇게 반등 시도가 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시장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흔들릴 때도 잘 버텨주는 종목들 자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자 추세 잘 지키고 있죠 이런 종목들은 아마도 시장이 턴할 때 더 잘 갈 겁니다 이런 종목들 대체적으로 위에 있는 종목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런 종목들 이것은 이제 추세가 횡복권이긴 합니다만 자 이런 종목들 이거는 하나 더 올려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현대차보다는 좋습니다 자 그렇죠 포스코 기아차가 좀 멀었습니다 멀었는데 이것은 좀 내리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위에 올려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자 얼마나 강하게 되돌려 내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처님 질문 있으시면 하나 올려 보시고 질문 없으면 업종 대표주들 한번 훑고 방송 마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락 추세 지금 완전 하락 추세로 전환됐거든요 자 이것이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종목에서 이렇게 하락 추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대장주가 돌아섰기 때문에 자 이렇게 추세선 끌 수 있거든요 여기 200 그러니까 여기 추세선 하단과 여기 단단하게 받쳐줬던 221만원대를 잘 지켜줘야 되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지켜줬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도 서는 이유가 다 있죠 그죠 여기 보시면 단단하게 지지받았던 권역 아닙니까 그러나 올라가도 240만원 인근 가서 또 헤딩할 가능성 높다 헤딩하고 살짝 작게 밀리고 추세 강의하는 거 보셨죠 자 여기 하락 추세대일 때는 여기에 있는 게 좋을까요 여기가 1번 자 주가 여기 있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주가가 여기 그래도 있는 게 좋을까요 자 1번 2번 어디겠죠 그렇습니다 자 위쪽에 여기에 위치한 게 더 좋거든요 그래도 그래서 이것을 240만원까지 강하게 돌파하고 눌리더라도 조금 눌릴 때 여기 지지선 하단을 추세선 하단을 지지하고 다시 250만원까지 강하게 돌파하고 밀릴 때 240만원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다가 돌파시도 놔야 삼성전자는 타이밍이 나오지 그 이전까지는 크게 관심 가질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삼성전자라 해서 무조건 좋을 수만은 없는 겁니다 기관 외국인들이 폐대기 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개인들이 다 받아줬거든요 손실구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더군다나 힘들다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 LG전자 추세 아직까지 괜찮으나 아까 설명했고요 이거 지지해야 된다 SK하이닉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 추세로 완전 돌려냈습니다 우리나라 시총 1,2,2 종목들이 하락 추세입니다 그죠 당연하겠습니다만 이것도 이 하락 트렌드를 만약에 깨게 되면 자 여기 6만원대 초반까지도 밀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 7만원대 자 이것도 반등해봐야 7만7천원 가다가 밀리고 밀릴 때 7만3천원 건데 다시 지지해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8만원 인근 돌파해야 추세 전환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그래도 외국인이 매수가 좀 있네요 그죠 비교적 지지권력대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여기 이런 데 보시면 다 지지권력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지지권력대 240일에 지지도 받고 있고 그래서 외국계가 좀 들어왔네요 그죠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은 6만5천원만 깨지 않는다면 그나마 좀 반드시도는 나와 보인다 그러나 8만원 인근 대해서도 아 장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후 외국인이 계속 매수세 들어오느냐 이거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카카오는 아까 설명드렸고요 별로 안 좋습니다 셀트리언도 설명드렸고 현대차 현대차도 뭐 설명드렸죠 이것도 박스권 단기 박스권입니다 자 박스권 하단에서 이평선 121, 241 볼린저 밴드 지켜주고 있으니까 반등시도 나오고 자 외국계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만 이전처럼 이렇게 매수세 잡히면 이것도 좀 관심 가져 보자 다만 단기간 16만 2천원대 여기 돌파하기엔 쉬워 보이지 않는다 박스권 좀 걸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현대모비스 추세 깨졌으니까 이건 관심 당분간 가지실 필요 없고요 기아차 이것도 더 기다려야 됩니다 현대중공업 이것도 관심 꺼내서 제외하시고요 기다려야 됩니다 현대미포는 관심 가지도 됩니다 10만원대 잘 지지 않느냐 여부 관심 가지시고 단기 11만 5천원대 왔다갔다 하면서 탄탄하게 받쳐 놓으면 완전 정배율로 이제 돌려내고 그 다음에 추세 좋게 11만 5천원 뚫고 올라간다면 상승 시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자 이것은 7만 5천원대에서 11만원대니까 7만 5천원에서 11만원 얼마입니까 4만천원이죠 4만천원 상승 4만2천원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4만2천원이면 대략 한 14만2천원대 정도 목표치 보인다 14만2천원이면 어딘지 한번 보겠습니다 14만2천원이면 자 여기 우선 강력한 저항선이겠고요 대략 여기 라인이겠으니까 한 13만원 후반에서 14만원 선에서는 강력한 저항 받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돌파해냈거든요 그죠 탄탄한 지지권역대를 돌파해냈습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지지되지 않습니까 그죠 보이시죠 여기 지지되는 거 자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모양도 딱 나왔네요 그죠 어저께 다만 수급이 기관은 좀 사주고 있으나 이것이 주요하다겠죠 무엇인가 하면 이제 턴 어라운드 하는 어떤 부분이 눈에 보이니까 기관들이 물량이 그래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조선적으로 그렇게 안 좋았었는데 자 외국인들은 좀 사다가 이제 좀 뭐 주춤하고 있는데 그렇죠 자 그럼 딴 거 한번 볼까요 삼성중공 기관이 대박 매도하고 있죠 여기 여기 그죠 외국인도 대박 매도하고 있죠 안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대중공 야 이거는 그래도 기관이 좀 사주고 있네요 외국인이 일방 매도가 나와서 그렇지 자 그러면 만약에 현대미포 다음에는 현대중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삼성중공은 워낙 안 좋거든요 여기서 뭐 뭡니까 한가맞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안 좋습니다 자 현대미포 자 건설주는 현대건설 지켜야 돼서 지키고 있으나 이것도 GS건설을 저는 말하고 있죠 기처님도 같이 따라가서 11% 먹었다는 그 GS건설 아유 그래도 제가 바라는 대로 좀 눈치 있게 따라가시고 하시네요 제가 은근히 바라는 게 그거거든요 물론 본인의 책임 하에서 하시는 겁니다 당연히 본인도 제가 말했다고 그렇게 했다기 보다는 분석하는 부분에서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겁니다 닥터케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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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번 해볼텐데 해볼텐데 이렇게 하시면 보시고 괜찮아 보이면 본인 판단하여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대림산업 대림산업도 저는 이걸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추세가 너무 안 좋네요 이거 뺍니다 이제 볼 필요가 없습니다 대림산업 말하는 거 들은 적 없죠 한 번도 추세가 안 좋습니다 포스코 말씀드렸고 현대제철 이것이 바로 1등주와 2등주의 차이인 겁니다 자 포스코는 철강이 1등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돌파됐던 고점 돌파됐던 고점들 저항라인 뚫고 나니까 지지받지 않습니까 여기 인근에서 제가 계속 포스코는 괜찮아 보인다 했거든요 그러면서 한번 랠리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얼핏 보기에 목표치인 건 아닙니까 그죠 여기 한번 해보죠 해보죠 그러면 26만 2천원에서 34만 7천원 꺼볼게요 자 이것은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나 한 26만 2천원 정도 보겠습니다 26만 2천원이면 8만원 정도 올랐죠 8만 5천원 8만 5천원이면 여기서 8만 5천원 갈 수 있다 보면 되거든요 38만원 39만원 40만원 왔지 않습니까 제가 눈을 딱 보니까 비슷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목표치 자 표해드릴게요 여기서 이만큼 올랐으니 여기서 박스권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조정받았죠 여기서는 얼마 갈 수 있느냐 갈 수 있다고 지금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39만 얼마 나왔잖아요 좀 전에 이해 되십니까 이렇게 목표치 선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인근에서 자꾸 희말이 없어지면 희말이 없다는 말 알아들이실려는지 모르겠는데 매도하는 겁니다 이날 20일 선 깰 때 왜 목표치 인근에 왔고 시장도 흔들흔들해 보이고 20일 깰 것처럼 보이고 그러면 차익실현 이런 데서 사서 차익실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한 6만원 정도 수익났으면 20% 가까이 수익나는 거 아닙니까 한 17,8% 그리고 다시 어제 정도에 관심 가지고 사살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기처님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면 2번 목표치 선정이라든지 매매의 매수와 매도를 어떻게 하는지 좀 알 것 같다 닥터K 설명하는 거 이해되시면 2번 눌러보십시오 이렇게 매매하는 것이 잘하는 거거든요 껴아맞추기 아닙니다 그리고 1등주를 해라 그랬잖아요 항상 1등주는 견주한데 그래도 2등주 어떻습니까 박살나버리잖아요 현대저철 참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잘 아셔야 되거든요 2,2,2 누르셨네요 그죠 앞으로 주식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분석할 때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여기까지 좋았습니다 자 여기 없다고 보죠 이렇게 여기가 철강주가 좀 그래도 턴 날려고 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살만하죠 양복 놓으면 양복 놓으면 이것은 이런 트렌드로 갈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도 64,000대 가서 밀리고 밀릴 때 60,000 이상에서 잘 안 깨지고 다시 갈 때 이럴 때 사는 거거든요 아니면 여기 상황에서 양복 놓고 가면 사볼 수 있어요 그러나 손절의 중요성을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손절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어 별로 안 좋으려 하네 이거 반등해야 되는데 저는 바로 알았거든요 이날 추세가 꺾이네 아 이거 지지되어야 되는데 뭐 믿으셔도 되고 안 믿으셔도 됩니다 야 이거 별로 안 좋은데 그래도 크네 시장 흔들릴 때거든요 이때가 그러면서 아 반등 못해요 아 이거 별로 안 좋아지네 자꾸 어떻습니까 밑으로 박살나지 않습니까 자 여기 깨질 때 5만 7천 깨질 때 짧게 손절을 안 했으면 그냥 10% 더 두드려 맞는 겁니다 반등해도 당분간 여기 인간에서 샀는데 손절을 안 했으면 본전 당분간 안 올 확률 아주 높습니다 자 그렇게 어 대응하셔야 된다 자 SK이노베이션 여기 다 보면 다 물론 이 2평선이라는 게 이런 이런 부분들에 다 가격들이 평균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2평선의 지지와 저항 2평선은 단순하게 가격의 이동평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지저항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이렇게 저항받던 곳을 뚫고 나면 여기서 지지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지받지 않습니까 밀려도 다시 지지받고 자 이해되시면 7번 눌러보십시오 이렇게 저항을 받던 건이 7번입니다 돌파하고 밀려도 다시 지지받고 이제 저항이 아니라 지지받고 올라가다 밀려도 다시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일단 섰지 않습니까 지지받았지 않습니까 18만원만 대박 깨지 않는다면 이거 반등 나오거든요 아마 반등 나올 가능성이 또 높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식으로 또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여기가 지지가 됐었는데 이렇게 지지가 됐었는데 이제 뭐로 바뀌죠 예 그렇습니다 저항으로 바뀝니다 이제 올라가면 19만원 이상 올라가면 자꾸 밀리고 또 올라가도 밀리고 이러다가 18만 5천원을 탄탄하게 지키내면서 19만 5천원을 탄탄하게 강하게 돌파를 해내야 그 다음에 추세를 전환할 수 있겠으나 시간 상당히 걸려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방송에 집중하고 계시네요 예 좋습니다 자 여기 세 종목들은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한 분 보고 계신데 채팅을 한번 날려보십시오 뭐 궁금한 거 말씀하시고요 자 이것도 지키고 있죠 석유화학 중에 SK이노베이션과 그래도 S-OIL은 반등 시도시 같이 반등할 가능성 높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LG화학은 추세가 좀 무너졌다 그러니까 반등해도 40만 인근 가면 또 밀리고 왔다 갔다 할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하나케미칼은 여기 3만원대 지지 못하면 이것도 추세가 완전 흔들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케미칼이 외국인 매수세가 좀 들어오네요 그죠 이전에 괜찮을 때 장이 좀 괜찮을 때는 기간에 매수세도 좀 들어왔었고 예 그렇네요 그죠 자 KB금육 뭐 지지 받을 자리에서는 지지 받았으나 이것도 박수권 예상되고 야 신한지주는 제가 여기 안 넣어놨지 않습니까 맞죠 여기는 뭐 넣어놨습니까 KB금융과 기업은행 넣어놨죠 그만큼 제가 관심을 덜 가지는 종목들은 이렇게 추세가 안 좋아지는 겁니다 이거 끼어맞추기 절대 아니거든요 자 뭐 때문에 빠진 것 같습니까 5만원대 지켜야 되거든요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크게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올라가도 5만원대에 강한 이제 저항선을 바뀐다 그랬죠 여기 강한 저항선을 바뀝니다 그래서 당분간 신한지주는 별로 쳐다볼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기업은행도 뭐 여기 왔다갔다 행보 좀 할 것이다 기업은행이 더 좋지 않습니까 그죠 삼성생명도 추세가 좀 무너지고 있다 이거 설명드렸죠 삼성아제도 자 마지노선이다 여기서 반등 강하게 못해내면 이것도 추세가 좀 무너질 것 같고 삼성증권은 뭐 괜찮죠 그죠 어저께 살 수 있었다 오히려 그 다음에 미래세 대우 자 이것도 별로구요 한국 금융지주는 제가 살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이고 자 이렇게 통신주들은 추세가 무너지고 자 KT 여기서 KT 살까요 노 노 현대차 사 이랬거든요 방송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들어보셨다 그 내용 들어보셨다 8번 눌러보십시오 현대차 사야돼 여기서 사서 자 3일 그 장이 흔들리는데도 수익 내고 끊고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KT 샀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땅굽하고 내려갔잖아요 그죠 KT 안 좋아 그랬거든요 왜 안 좋은가 하면 이것을 돌려내야 그나마 자 그거보다는 LG유플러스가 더 좋아한 모양 자 어떻습니까 그전에는 이렇게 추세가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돌파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차이가 있는거에요 아 방송 들어보셨다 하시네요 그죠 저는 거짓말을 안하거든요 KT 노 차라리 LG유플러스 여기 여기 맞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을 내느냐 손실을 내느냐 차이가 나는겁니다 추세도 다르구요 완전 전자점 깼잖아요 KT 더욱 노노노노노노 더욱놉니다 하하하하 아휴 진짜 아휴 자 LG생활건강도 마찬가지구요 아휴 제가 해놓고 웃기네요 여기 인근은 지키겠습니다만 예 여기 돌파됐던 고점 라인들 자 그래서 반등 나와도 이것을 안 깨고 멈춰줬어야 더 좋은거거든요 110만원때 그러면 반등하고 밀리고 왔다갔다 더 좋은데 이거 이게 또 저항선으로 또 약폭하되 저항선으로 지금 역할을 할겁니다 그러나 뭐 LG생활건강 외국계 조금씩 들어오네요 일단 관심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LG생활건강 있기도 있죠 아모레퍼시픽 이것도 여기를 지지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장이 워낙 안좋아가지고 같이 깨졌거든요 이것도 당분간 좀 힘들어 보인다 신세계 좋지 않습니까 어디 상단에 있죠 상단에 관심종목 이런식으로 하는겁니다 30만원 인근오면 사볼 수 있습니다 이거 자 외국계 쫙 사잖아요 기관도 뭐 최근에 좀 팔았습니다만 기관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 이런 종목들을 사셔야 수익이 잘난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면 이번엔 1번 눌러보십시오 기관 외국인의 매수세가 동참되고 추세가 우상량되는 종목들이 지지권에서 30만원 이런 지지권에서 사면 수익난다 이해되시면 1번 눌러보십시오 이것이 주식투자의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급 좋은 종목 추세 살아있는 종목 눌림목 줄 때 그리고 목표치가 많이 남아있는 종목이 이렇게 고점 돌파할 때 거래가 설 때 그때 사시면 그냥 그게 답니다 그냥 그게 자 호텔신라는 이마트 이마트나 신세계보다는 조금 모양이 덜하죠 그죠 그래도 아직 끝난건 아닙니다 팔만때 잘 지킨다면 모르겠으나 이것은 크게 권유하고 싶진 않네요 오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모레퍼시픽하고 오뚜기 이런 종목들 중국이 규제하는 부분들 풀게 되면 수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혜택을 볼 수 있었으나 이것을 강하게 돌파해야 되는데 안그래도 제가 별로 언급 안하는 이유는 여기서 강하게 돌파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보고만 있었는데 밑으로 확 깨졌네요 이것도 관심권에서 거의 제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 재미없습니다 이거 오리온은 괜찮아 보이네 이런 관심 좀 가지겠습니다 했는데 역시 잘 지지하고 있죠 보십시오 외국인이 사지 않습니까 사거든요 자 오리온 이쪽으로 넘깁니다 주가 주가 종목은 넘깁니다 당장은 모르겠으나 관심 가져 보겠습니다 삼성물산 자 이것도 별로구요 한미약품 자 이것은 전고점 돌파된 전고점 인근이고 121인근에서 지지받고 있다 이것도 박수권 예상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바이오 관련이죠 이거 참 좋네요 그죠 이거 물론 당장은 크게 뭐 상승폭이 크게 나오고 이러진 않겠습니다만 이 박수권 안에서 왔다갔다 그래도 할 그런 모양이 많이 지금 예상이 됩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것도 옮깁니다 이쪽으로 셀트리온 제약은 워낙 말씀 많이 드렸구요 종근당 자 이것도 좀 무너지고 있구요 자 네이버도 무너지고 있고 NC소프트 무너지고 있고 자 이렇게 관심 종목들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시청 상위 종목 중에서 업종 대표하는 종목들 그리고 닥터케이가 관심있게 보는 종목들 한번 돌려보면서 시황 그리고 앞으로 장망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주 아마 미국 시장이 플러스로 마감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같이 동반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안심하기 아직 이릅니다 자 지수 잠깐 볼까요 자 이것을 깨지 않고 240을 깨지 않고 반드시도 이렇게 양봉으로 나왔으면 더 좋았겠으나 그런 아쉬움이 있으나 일단은 수돗했습니다 일단 수돗하고 여기 2310라인을 지지한다면 반드시도는 나올 수 있으나 여기까지 또 밀려버리면 또 곤란하겠죠 자 여기 진짜 마지노선입니다 반드 나와도 밀리고 반드 나와도 밀릴 때 반드는 강하게 밀리는 것은 약하게 그러면서 기간 외국인이 매수세 두를 때 여러분 관심 확실하게 가지시고 하셔도 하셔라 기간 외국인이 막 패대기 치는데 강하게 하시면 안됩니다 자 호스닥은 818과 800라인 지켜줘야 된다 여기 되게 중요한 라인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간 외국인이 강하게 들어올 때 그때 관심 가지시도 가지셔라 자 선물 외국계 선물이 플러스 나는지 장중에 잘 좀 체크하십시오 그것이 또 신호탄 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텐데요 외국계 선물이 매수로 잡히느냐 그 다음에 코스피 코스닥에서 어느 시장에서 외국계가 플러스가 먼저 들어오느냐 그리고 개별 종목은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보셨을 때 여기에 자 이마트는 그래도 플러스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100% 신뢰할 수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창구를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일별에는 마이너스 잡혀있죠 이것은 외국계의 순수 자기 고유 자산도 있을 수 있고요 단순하게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매매되는 다 법인의 자금들 그런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0% 신뢰는 못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뭐 대박 외국계가 매도가 더 많이 나와있고 이것보다는 플러스 나와있는게 훨씬 좋은 상황이겠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장중에 외국계가 들어오는지도 체크해보셔라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거 요새 베이시스의 취의를 좀 보셔야 되는데 자 그거 이거 한번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매매 보시면 프로그램 매매 현황 베이시스 프로그램 매매 현황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베이시스라는 것이 선물 지수 마이너스 고스피 200 선물 아 고스피 200 지수를 뺀것인데 그것이 대체적으로 1포인트를 간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방송하려고 준비중인데 자 1포인트 위에서는 대체적으로 플러스가 나오죠 그러나 1포인트 밑대로는 마이너스가 아마 나올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도 있고 지금 어 금요일일 경우에 콘텐코에서 그러니까 베이시스가 플러스에 있을 경우는 콘텐코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베이시스가 마이너스가 되어버린 빼고 데이션입니다 빼고 데이션 놓은 거 제가 포착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매도가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자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면 기계가 매도하는 거기 때문에 자 주가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매주의 이거 찾아 들어갈 수 있거든요 프로그램 매매주의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한번 보시고 또 프로그램 순매수에는 과연 어떤 종목들이 있는가 한번 볼까요 저도 이거 안 봤는데 저 KB금융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보수 거 있죠 자 이런 종목들이 안 빠지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기업원행도 있네요 신세계도 있고 한미약품도 있네요 닥터 K가 여기 뽑아 놓은 종목 중에 여기 있는 거 보이십니까 프로그램 순매수 상위 자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라 하더라도 이렇게 좋은 종목들은 프로그램에서 순매수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것은 비차익에 의한 거래에 의해서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다음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해되시면 마지막으로 2번 한번 누르고 제가 확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을 점점점점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요소들을 기처님은 하나씩 하나씩 추가하십시오 기처님 솔직하게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프로그램 이런 거 한번 보셨다 아니면 아까처럼 베이시스 베이시스가 1 이상인지 아니면 마이너스권인 빼고데션인지 이런 거 한번 보셨다 보셨으면 1번 아니요 안 보셨으면 이번엔 그냥 아니요 이렇게 하십시오 제가 헷갈리니까 그리고 외국계 창구 평소에 체크하시면서 하셨다 장중에도 체크했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아니요 잘 못 봤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탓하는 게 아닙니다 잘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어디서 다른 방송에서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잘 안 가르쳐준다니까요 한 달에 120만원씩 내야 가르쳐줄까 말 겁니다 진짜로 제가 그렇게 배웠거든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자꾸 내가 체크해야 될 거 자 첫 번째 시장이 좋은지 코스피 코스피가 좋은지 아니면 코스닥이 좋은지 그 다음에 코스피가 좋으면 그럼 코스피가 어 좋으니까 가능하면 코스피 종목을 골라야 되겠다 이렇게 먼저 시장 판단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상한 종목들 하지 마시고 이렇게 관심 종목들에 내가 업종별로 벌써 1,2위 닥터K 뽑아놨지 않습니까 스물 몇 개 종목 코스닥도 뽑아놨고요 한 30종목만 컨트롤 하는 겁니다 여기서 타이밍이 나온 거 있냐 보시고 그 다음에 어느 업종이 좋은가 전광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그 다음에 종목을 선택했다 그러면 종목 선택할 때는 외국계에 매수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체크해보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외국계 그래도 소폭이나 셀트리는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그렇게 팔다가 이렇게 외국계가 매수세 들어오는 게 확인되면 매수 매수하기 직전에 그럼 프로그램 매매는 어떻는가 매수가 들어오는지 매도가 들어오는지 아까처럼 혹시 매수 상위에 있나 체크해보시고 매수 상위에 있다면 더더욱 신뢰를 가지고 매수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매수하고 난 다음에 종목만 쳐다볼 게 아니라 시장을 같이 찾아보라 제가 현대차 제가 현대차 왜 팔았는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서 시장이 대박 밀리는 날인데 견주하기 버티고 있었으나 안 팔았으면 그냥 또 손실 손실까지는 안 갔습니다만 수익분 다 토해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 상황도 계속 보면서 종목을 매도할 것인지 예측 매도할 것인지 아니면 차익실현 그냥 바로 시그널 넣는 그 매도 시그널에 의해서 매도할 것인지 선택을 하셔라 그리고 장중에 외국계 나스닥 선물 그리고 다우 선물 이런 거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야간에는 해외 정시차트 미국이 오르고 있나 그 다음에 유럽은 오르고 있나 유럽이 좀 더 안 좋습니다 깼죠 그죠 자 이런 거 보시면서 아 내일은 오를 수 있겠네 제가 그래도 올일로 반등 시도는 오겠다 하는 이유가 외국계에 본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야간 선물을 제가 안 펴놨습니다만 야간 선물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야간에 콜옵션 푸드옵션 옵션의 상황도 보시고 야간에 외국계 선물을 파나 사나 그것도 보시고 야간에 미국이 반등 시도 나왔는데 외국계가 그래도 사준다 그러면 좋고 그렇게 많이 사주진 않았더라고요 일단 그냥 법권 정도로 마쳤습니다 우리나라는 야간 선물 시장에서는 많이 빠지는데 외국애들이 야간 선물에서 많이 안 던진다 그런 것들 다 시장 판단하는데 도움 되는 거거든요 박일준님 로그인해서 글 올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마칠려고 그랬는데요 로그인하셨으니까 그럼 한 종목 궁금한 거 있으시면 올려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충분히 잠시 잠시 쉬어가면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물 한 잔 마시고 30분 됐으니까 잠시 음악 한 곡 들으시면서 아 말씀 아니 괜찮아요 저는 1대1을 원하기 때문에 말씀했어도 일주님한테 다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 한 잔 마실 테니까 방송도 한 번 끊고요 여러분들 종목 상담 궁금하신 거 올려놓으십시오 종목 아니더라도 궁금한 거 올려놓으시면 제가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뵙도록 하겠습니다